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많이 왔어요 지금 드디어 이제 지난 생에 죽었고 중유를 거쳐서 다시 환생했어요 환생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은 예고대로 도대체 이 환생 정말 우리가 환생하는지 또 환생에는 뭔지 불구해서 윤회라는 말도 씁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괴태의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괴태의 어느 문헌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학자 책에 나오는 거라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태는 죽음과 환생이라는 영원한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대는 어두운 지구 위를 헛되이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이라 이게 뭐 서양 또 특히 독일 하면 괴태는 뭐 성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이가 벌써 죽음과 환생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양도 저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환생 이쪽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과학적인 사고 인류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환생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학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죠 사실은 과학도 의학이 아니었으면 전염병이 있는 이런 질병에서 우리 해방 못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물리현상들 이전에는 천둥 치고 벼락 치면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저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거라 그랬는데 과학으로 알아봤더니 산순한 자연현상에 불구한 거죠 이런 식의 과학의 덕을 많이 봤는데 그러나 폐해도 있었다 특히 이런 거 죽음 뒤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생 여기까지 오면 그거는 비과학적이다 제가 어디서 이제 강의를, 이쪽 강의를 하니까 금방 누가 손을 들고 선생님 그거 인간이 사후에 존재하고 윤회하는 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답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주제로 한번 책을 보는 게 있느냐 없대요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안 봤으면 연구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 데예요 지금 특히 서양에서 동양이 또 어벙하고 있다가 또 서양한테 쫙 밀렸어요 또 지금 우리가 인간이 윤회한다는 거 우리가 환생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증거를 대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미국 학자 조지 미크라는 미국 학자는 우리 평상의 의식 상태로는 알 수가 없다 그거 말고 깊은 의식층으로 들어가면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알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산란 돼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 비유를 드는 게 바닷물 같은 거 비유를 들거든요 바닷물에 막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면 출렁거려가지고 바다 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도 없이 잔잔해지면 바다 밑이 다 보이죠 뭐 해인산매처럼 그게 해인산매 같은 거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다음에 달을 그대로 비치고 그러는 게 해인산매 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다 보여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조용해야지 보일 수가 있겠다 우리 마음 상태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성자들 얘기는 우리 마음은 술 취한 원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어요? 원숭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먹은 것도 별로 없으면서 바나나밖에 안 먹잖아요 주로 그냥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마나 에너지 많이 있어요 걔네들은 노상 바나나 먹어요 제가 네팔에 한 30년 전 갔었는데 바나나 갖고 다니면 길어서 다 채가요 원숭이들이 그 정도예요 근데 술이 취해서 근웅 원숭이가 그냥 지랄 발강을 해서 술이 취하면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산란되어 있는지 그걸 산란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요가에서 참선해서 호흡 수련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쉬면 길고 천천히 쉬면 깊게 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균이라든가 원자, 분자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할 수 없죠 왜? 현미경이나 특수기구를 통해서 보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윤회하고 환생한다는 것도 특수한 의식상태가 돼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예가 있어요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원불교회 2대 교주인 정산 선생인데 이분은 사회는 거의 알려져 있지가 않죠 상당히 도가가 높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원강대학교 세운 분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원강대는 지방에 있는 사학 중에서 상당히 견실한 그런 대학으로 돼 있죠 어쨌든 하루는 정산의 제자가 근대 학문, 신학문을 습득하건지 물리학이니 뭐 이런 거 습득 과학적인 학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윤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그거는 환생 이런 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 중생들이 착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그랬더니 정산이 이놈아 욕은 안 했어요 우리가 환생하고 윤회하는 거는 정의 상태 여러분 불교도들은 잘 아시는 정의 상태 이 정의 상태에 3개월 이상은 있은 다음에야 알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우리 평상시에 있는 보통 의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일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을 찝으로 들었죠 그 제자가 이 정의라는 게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이게? 이게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집중 상태에서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깊은 수면 상태 혹은 아주 깊은 명상 중에 들었을 때 그때 델타파 우리가 알파파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델타 이렇게 쓰나요 가장 뇌파가 진폭이 굉장히 느린 거 알파파는 다 빠르고 이렇게 산란된 거예요 이게 이걸 호흡으로 쫙 내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상태가 되면은 대뇌피질 신피질이죠 이게 활동을 멈춘다는 거죠 그거를 힌두교에서는 뚜리아 상태라고 해요 뚜리아 뚜리아는 뭔가 하니 제사의식 상태인데 뭔가 하니 잠잘 때 꿈이 없이 자는 상태 꿈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의 생각 계속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아 나는 꿈을 안고 그러는 거였어 내가 그 말을 듣고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가 평소에도 일상생활할 때 계속 생각하잖아요 계속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녹음기가 녹음기 딱 들어오면 계속 돌아오는 게 지금 말을 안 해도 여기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뚜리아 상태라는 거는 이런 게 끊어진 상태 이런 경제는 우리는 언감생신이고 수십 년의 명상 수련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더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환생설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신봉이 되었나 사실은 동생을 막론하고 많은 인류가 믿어왔던 것이다 서양도 마찬가지였다 플라톤도 환생 인정했습니다 소크로테스 대화론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초기 기독교에서도 인정을 했다 초기 기독교 기독교는 지금 환생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초기 기독교가 환생을 암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된다? 로마에서 국교화되면서 사색인 게 국교화되죠 그러면서 로마에서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스 철학이죠 이성주의로 절단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환생이니 이런 조금 미스테리어선 교류를 다 잘라냅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맨날 얘기를 해요 그건 저만의 이론이 아니고 에리 프롬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에리 프롬 그 사람은 뭐라고 하니 기독교는 초기는 인본주의적인 전통이었다 인간을 가장 중시하는 전통 그러다 로마 국교화되면서 전체주의적인 authority area 권위적인 전제주의적인 종교로 바뀐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주 도그매틱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500년간 간 거죠 지금은 서양에서 그냥 아사리판이 됐죠 지금 서양 젊은 친구들 다 기독교 떠나고 볼테라가 예견했던 앞으로는 기독교 성경을 안 본다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훌륭한 기독교인도 아직 많습니다 6세기 중엽쯤 가서 기독교 교황청에서 환생서를 악마의 제림이다 너무한 거예요 낙인 찍혀버려가지고 아무도 얘기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냐 단생론이 정통교류가 됩니다 단생론 말은 그렇지만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서 죽고 환생론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천당 가는 거고 이것만 이게 이제 기독교의 생활관? 인생관? 천국관 끝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이걸 믿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이게 문제가 이게 어디서 왔어요 여기 태어날 때 우리 영혼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갑자기 생겼어요 정전환자가 만나면 이렇게 영혼이 생깁니까 설명을 못해요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물어보면 설명해 준 목사도 하나도 없어요 신부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그럼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답 못하는 거 왜 그렇게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뭐 생긴 것도 다르죠 제주도 다르죠 뭐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런 다름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예요 설명 못해요 기독교는 이게 단생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단생론도 환생은 아니지만 사실은 기독교도 다생론이다 왜? 천당 가서 생각하면 전생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전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생론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 교위라고 해서 절대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따져보면 허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또 따지지 말고 믿으래 그게 바로 저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해도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성이라는 따질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왜 그건 안 따지고는 이성 능력을 활용 안 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기독교와 진리라고 설명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일에서 어떻게 안 따지고 들어가요 안 따지는 게 이상한 거지 기독교에서 환생론을 부정했던 이유는 환생론이 되면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딱 해서 예수 믿는 놈 천당 안 믿는 놈 지옥 그럼 깨끗하잖아요 근데 이건 불교식으로 갔다가 또 오면 천당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서 그게 뭐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심판이 없어 신의 역할이 심판하는 게 없어져버려요 신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모호해져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환생론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서양에서는 환생론이라는 건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었죠 큰일 난 줄 알았지 그러다가 19세기 말이 되어가지고 신지학회라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신지학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시오소피라고 이게 한동안은 서양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신지주의 같은 건데 뭔가 아니 불교나 힌두교를 서양인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섞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종교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아니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시켰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우습게 봤죠 맨날 그러면 크리슈나 이런 누루가 이런 신상에서 깔리신상에서 맨날 기도만 하니까는 우습게 봤는데 거기 있는 유명한 철학 힌두 철학자 요기들하고 대화해봤더니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 오히려 이게 우리보다 낫겠다 기독교보다 낫겠다 이런 서양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힌두교 입장에서 봤던 기독교의 결함도 보이고 이래서 서양 사람들이 힌두교 불교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시우소피 신지학이거든요 이거 제가 막 얘기를 한다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라든가 다 여기 멤버에 있었어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지 크리슈나 무르티라든가 여기 멤버였고 알덕 삭슬리도 영향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지학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뉴 에이지 운동 있죠 거기에 시원이에요 시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까르마 환생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서부터 서양에서 환생론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 많이 발전을 못 시켰죠 그에 비해서 동양은 어땠냐 동양에서는 뭐 다 아시잖아요 불교, 힌두, 자이나교 자이나 할 때 그 자인은 진하거든요 진하? 진하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이니즘, 제이니즘 그래서 뭔가 제이니즘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는 자이나교를 배웠잖아요 진하 진하가 뭐니 산스크르트 말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종교라는 건데 이런 데서는 벌써 수천 년부터 정통교류화가 되어 있었죠 인간은 모두 무명에 빠져 있고 그 무명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환생을 한다 이런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생이라든가 까르마를 그 전모를 밝혀낸 게 제가 보니까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인도일이 유일해요 인도에서 이건 제가 과만한 게 아니고 각 나라 이집트라든가 웨스포타미아 마야 이런 데를 봐도 인도 사람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냈는데 이스라엘도 거기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인도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 보세요 인류는 인류에게는 종교가 두 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인류한테 하나는 인도 종교 전통이 있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교 전통이 있죠 세계의 종교들은 전부 여기서 나와요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오죠 세계의 종교가 됐죠 이쪽 유대교에서 기독교 먼저 나오고 이슬람교는 사실 기독교하고 형제 형제 종교 형제 자매 종교예요 왜 싸워냐고 원래 가까운 놈들이 싸우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환생이라든가 카르마 전모를 밝히는 게 인도인 유일하다 근데 두 전투에 어떻게 다르냐 지향점이 달라요 이쪽 기독교 우리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기독교라고 안 하고 주데어 크리스찬 트래디션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실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주데어 하이폰하고 크리스찬 트래디션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는 뭔가 하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 신은 어떻게 돼 있다 바깥에 있거든 참 뭐 그냥 인간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모든 절대 그 가치는 밖의 테니까 거다 대고 기도하고 계속 이러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반대로 인도에서는 바깥에 보다 인간 내면을 파고들어갔단 말이에요 양과 음에요 수많은 수련법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국 요가학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요가를 쭉 공부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법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식으로 심호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발견해놓고 그 다음에 경전에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연구를 안 했어요 불교도들은 그냥 구체적이지도 않아 동양인이 분석적이지 않아서 문제인데 두루뭉실해 그냥 전생에 무슨 너희가 내 제자였다 뭐 이러고 누구를 죽였는데 이러면서 죽임을 당하고 제가 불교의 현우경에 냈죠 현우경 여기가 뭡니까 이런 경전이 있어요 이종익 공국제학교에 계셨던 이종익 선생이 번역하는 이런 경전이라든가 부처님 자타카 본생담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본생담 부처님 전생 얘기 이런 거 얘기를 보면 민담 수준이에요 민담 수준 얘기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젊은 승려가 죽어서 돌아다니다가 남녀 가무한 데도 가보고 미녀도 만나고 노루사냥꾼도 만나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육체로 돌아와서 가봤더니 개구리고 뱀이고 벌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연구를 안 하고 그리고 엘리트 승려나 학자들은 이런 엇보설 까르마설 환생설은 외면하고 어려운 이론만 가지고 실험한 거예요 그게 멋있게 비니까 이런 엇보설 것들은 저 학응기들이나 관심 갖고 있는 거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전을 안 시켰어요 꼭 저런 거예요 유교 공부 보면 성리학 공부하다가 이 기론에 빠지면 거기서 못 나와요 헤어나질 못해요 그런 시대 지금 불교에서도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 배고 멋있게 배우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어려운 얘기에 대해 통하거든요 저처럼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보지를 않아요 내용이 없는 줄 알아 어쨌든 불교에서 연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이제 20세기 중간이 되면서 서양서 환생연구가 본격적으로 구체적이고 분석적이고 학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 뒤체섰어요 또 뒤체섰어 제가 81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이놈들이 뭐 불교를 알아 불교야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알지 자신 만만해하고 갔다가 한 학기 만에 다 깨져버렸어 다 깨져버렸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한국이 세수 때 하면 지금은 달라요 세수 때 하면 세수 때 하면 일본은 수영장 정도 미국은 더 큰 무슨 강 정도 다 불교는 다 번역되어 있고 수만 티벳 불교도 있고 라오스 불교 없는 불교도 없고 말이죠 일본 불교는 엄청나고 어떻든 20세 중반에 가서 서양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근데 기독교도가 시작할 기독교도 기독교적인 배경 가진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신지학회 있잖아요 신지학회는 별로 학술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20세기 중반부터는 서서히 학술적인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역시 에드거 케이스 뭐 이 사람들 많이 아실 텐데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케 케 케 케 케 케 케 이 사람은 45년인가 죽게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영능력자였죠 이 사람 전생을 보니까 자기가 이집트에서 굉장히 높은 사제였었대요 근데 그때 방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 좀 많이 고생을 하고 뭘 갔지만은 자 이 사람은 독시라는 기독교도였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저기 영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영혼하고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20대인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선교사가 전교사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자기 목소리를 잃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황당하잖아요 막 그래서 끙끙대다가 마침 최면을 받아요 그래서 최면을 받아서 어떤 그 암시를 받는가 하니 그 최면사로부터 자 당신이 당신의 목을 위해서 관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그걸 피지컬 리딩 몸을 리딩 읽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켜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근육이 좀 꼬여있었다나 그러면 그랬대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원인이 않았을 때 고칠 수가 있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생겼는가 하니 다른 사람의 그 몸을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잖아요 그런데 투시라는 게 이제 직접 눈을 바라뚜고 보는 게 아니고 자가 최면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몸을 하는데 어떻게든가 하니 자기가 자가 최면 속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예요 자기는 에드가 캐시가 누워있죠 스스로 최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깊은 최면이 들어가면 눈이 움직여요 이게 ERM이라죠 Rapid REM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움직이면 그때 환자의 이름하고 주소를 얘기해줘요 어디 아프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에드가 캐시는 허공 허공 법괴도 좋고 아카시크 레코드도 좋고 거기에서 그 정보를 빼와가지고 그 환자의 병이 어떤 상태고 어떤 약을 먹으면 낫고 이제 그 약이 어디 있고 이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극적인 경우를 하나 이제 읽었는데 뭔가에 어떤 소년이 뭐 다리가 아파서 왔대요 이게 최면이 들어서 야 이거는 다리가 뭐 어떻고 약이 어느 약국에 있다 가르쳐준 거예요 약국이 어느 경우에는 몇백 킬로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약국에 갔어요 이런 약이 있으면 그랬더니 약사가 없다 그런 약 우리 집에 그래서 이상하다 에드가 캐시가 틀리려고 합니다 다시 최면이 들어가서 약이 어딨냐 봤더니 그 약국의 꼭대기에 선반 뒤쪽에 있더래요 다시 이제 부모가 갔어요 가서 아니 그 선반 뒤에 맨 끝에 있다 그랬더니 약사가 거기 없는데 뭐 그런 게 있다고 봤더니 약이 거기 있더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약사도 자기 집에 잊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극적인 경우죠 병원 나왔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고쳤는데 치유가 안 드는 경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쳤는데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환자들의 전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고쳐놓고서 일어나면은 깨고 깨나잖아요 그걸 기억을 못 한대요 자기 자기 뭐라고 그러는지 어쨌든 환생 이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믿는 기독교에서 인정 안 하는 건데 어떡하지 그걸 섭력을 해봤더니 마침 그 기독교 경전에 환생을 안 한다는 얘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됐다 얘기하고 되겠다 그래가지고 2,500여 명의 내담자들을 전생 리딩을 해줘가지고 그걸 이제 그게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버지니아 비치라는 도시 그 저기 해변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재단이 있어요 거기 재단이 지금 다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나 서미나라는 사람이 그걸 분석을 해서 또 책을 몇 권 냈고 불교계 출판사에서 몇 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윤회의 비밀 같은 책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이제 사람 고치잖아요 그럼 절대 돈을 안 받아요 어느 정도 받긴 받는데 뭐냐 교통비 정도만 자기들 써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찾아온 사람 할 수 없지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 사람 케이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윌슨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을 해가지고 물어봐요 자기 건강 상태하고 윌슨이 주장했던 국제연맹이죠 연합 나오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윌슨은 죽습니다 다리 때문에 죽고 당신이 하는 국제연문도 잘 안 될 거다 예언도 해주고 에디슨하고도 상당히 친했다고 그러고 조지 거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재즈라는 현대음악가인데 썸머타임 같은 노래 썸머타임 이런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죠 랩소디 인 블루 인을 작곡했던 유명한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 사람 아직 그 학술적인 건 아닌데 모리 번스탄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The Search of Bride Moppy 이 책이죠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처음으로 환생에 관한 선풍을 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이게 뭔가 아니 번스탄이 루시 시몬스라는 여자 주부인데 저거 50년대에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최면 걸어서 해봤더니 19세기 아일랜드 사람으로 나와요 아일랜드 그때 이름이 브라이디 머피예요 그래서 The Search of Bride Moppy 브라이디 머피를 찾아서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사후 사후 세계화의 대화인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죠 지금 다 절판이 됐습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벌인 게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케이시 책을 아까 얘기했던 케이시 책을 보고 야 이거 사기다 말도 안 된다 무슨 인간이 말이야 윤현하고 무슨 고치고 이런 그래서 아까 재단에 갔어요 그 버진의 비치에 가서 케이시는 죽었으니까 그 아들 휴라고 있어요 휴 그 케이시을 만나서 아들하고 만나봤더니 굉장히 진솔한 분이었고 그 다음에 직접 치유를 됐던 그런 환자들을 만나봤더니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번스탄이 아 이건 진짜겠다 해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말한 그 최면을 실시한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나와가지고 미국 사회가 이제 어떤 선풍 신드롬 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 아까 그 The Search of Search of Bride Murphy 이거 치면은 영화도 있어요 영화 이거 뭐 책 보기 싫으시면 영화 봅니다 영화는 물론 미국말로 돼있죠 영어로 돼있죠 자막 치면 자막 다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학술적인 연구로 들어가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던 이한 스티븐슨 교수 이분은 그 어머니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게 왜 그런 건지 어머니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죠 그 신지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은 벼진아 대학의 의학부 정신과 의학부 교수였고 이랬는데 학과정도 맡고 이제 상당히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영향 때문에 다 때려치우고 1960년대부터 40년간 인간의 환생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전생을 기억기억하는 아이들과 같은 여러 가지 저설 남깁니다 이 사람이 40년 동안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칼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제럭스 머신 있잖아요 복사기 그걸 발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이 사람이 버진아 대학의 100만 불을 60년대에 쾌척하면서 이건 이한 스튜블든스 교수가 연구한테 한번 써라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40년간 아무 걱정 안 하고 한 거예요 또 한국 얘기해서 안 됐지만 한국 기업과정에 과연 있을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친구들도 제일 미쳤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환생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판국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가 하니 역시 이제 정신과 의사답게 개인의 육체적 특징 혹은 성격적 특징이 어디서 비였던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원인을 추적해봤더니 대부분은 유전자 이론이라든가 환경으로 다 설명이 돼요 대부분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멀쩡한 사람인데 물만 보면 이게 물포비아죠 물포비아 어떤 사람은 높은 대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비행기만 타면 그냥 막 식은 땀 흘리고 저 옆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저 키블카 타고 저 높은 데 올라가는데 그냥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냥 반야신경 막 외고 뭐 그런 걸 직접 봤습니다 이런 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봤더니 그런 것들은 전부 전생에서 많이 갖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현생 갖고 있는 건 거의 거의가 전생서 넘어온 겁니다 네 전생서 넘어온 어디서 밖에 있어요 어디서 전생서 안 오면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어린이를 가지고 시작해요 어린이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는 어린이들 왜 어린이다 기존의 역행 최면 또 영맹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 전생을 알아내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생을 잘 보는 친구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책도 나왔고 이 친구 보면 전생이 이집트였다 갑자기 스웨덴 멕시코의 19세기 멕시코에 살았다는 검증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 앤 스티븐스는 그게 싫은 거야 엄격한 학자 입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아이들인가 하니 아이들 가운데서 두 살이나 네 살 정도 말이 딱 터졌을 때 이럴 때 얘들이 그냥 한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데 그냥 나 전생이 누구였다 나 어디 살았다 봤더니 자기가 살던 도시하고 멀지 않아요 검증이 되는 가면 내 아버지가 있어 내 마누라가 있어 내 새끼가 있어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 이런 전생을 기억하는 애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사고로 죽었거나 갑자기 죽었고 이런 애들이 전생을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아이들 보고 전생을 기억 못하면 걔는 전생에 편안하게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기억하는 게 아니죠 일진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 불교를 믿는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 갔다가 정보원을 심어놓고 정보를 수집해 그러면 지역 신문에 나거든요 어떤 애가 갑자기 전생 얘기를 하더라 그걸 보고 이거는 신빙이 간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거기 자기 있는 정보원한테 자료 수집하라고 그러고 이제 가야 되겠다면 스티븐슨 교수가 자기 연구자들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심층 면담을 하는 거예요 면담 관계 가족도 모두 방문하고 다 집 확인하고 제가 쭉 봤는데 굉장히 주민해요 다 그 내용 기록하고 다 녹음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는 전생에 입은 상처 전생에 내가 산탄총을 맞았고 죽었어요 제가 그 책에서 봤는데 산탄총을 맞고 죽었거든요 전생에 이번 생에 봤더니 이쪽에 하얀 점이 있어요 그게 벌스 마켓 반점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또 칼에 찔렸으면 여기 칼에 찔리면 여기 하얀 반점이 있고 또 기계 같은 데 이렇게 손이 잘리잖아요 이번 생에 여기가 손이 이상하게 나오고 또 전생에 못 고친 병이 이번 생에 또 나오고 이런 것까지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전생에서 2500까지 예를 들어서 검증 작업까지만 고쳤다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을 보면 잠깐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 cases 이거 재미있어요 suggestive of reincarnation 그러니까 윤회를 암시하는 20개의 경우 66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unlearned language 이거 뭔가 말이죠 제노 글로스리라고 그래가지고 최면에 걸었더니 아니 최면도 아닌데 잠깐 전혀 알 수 없는 전생 언어로 막 떠드는 거예요 잠깐 이번 생에 전혀 배우지 않았던 뭐 영국 친구가 아이러니 친구가 갑자기 고대 켈테오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이런 거 이것도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reincarnation and biology reincarnation and biology 이게 바로 뭔가 하니 전생에 어떤 상처를 입고 죽으면 후생에 흔적이 남거든요 이 책이 2000페이지 2000페이지 내가 이게 여기서 필요한 거만 읽었지만 읽느라 다 빠진 이게 저 머리 다 빠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줌이라고 연구를 했는지 근데 이 사람은 학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용어도 가렸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 소울이라고 말해요 소울 아니하잖아요 아니 이거 안 써요 그냥 discarnate being incarnate는 6 이건 비 비육화된 존재라든가 previous personality 전생 인격 전생의 그런 식으로 써요 연계도 mental space 마음의 영역이다 이런 식 또 다른 용어도 많은데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 다 못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이 전생에 그 뭐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음 생으로 전달하는 운반체는 intermediate vehicle 중간인 intermediate vehicle 차죠 중간 운반 운송체 불교 유식하게 알라야식을 상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고 본인은 그 수많은 연구에서 인간은 환생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끝까지 뭐라는 거니 내가 연구한 데서 분명히 환생하는데 이게 인류를 전체 인류를 대표할 수 없다 자기는 몇 배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수십억의 될 수가 없다 표면에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심정적으로는 믿었을 거예요 사례 하나만 사례를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인도의 프라카쉬라는 친구인데 아까 20 케이스에서 여기 나옵니다 51년 8월생인데 55년도에 돼가지고 갑자기 길로 나가가지고 나는 이 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무슨 코시칼라는 다른 시에 살았던 니르마리다 그렇게 전생에 자기는 니르마리다 얘가 전생에 그리고 나는 50년도 4월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0년 4월에 죽어서 51년 8월에 환생한 거예요 얼마 저기 연구 얼마 안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누구고 막 데려다달라 거기에 내 아버지도 거기 있고 막 보채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프라카쉬 현생의 아버지나 친구들이 전생 기여 없애겠다고 막 떼고 그랬대요 야 이 나이 진짜 쓸떤 소리하지 마 고맙다 닥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생의 부모들이 또 찾아와요 또 이제 다 알게 돼가지고 다 알아봐요 전생의 부모들을 또 프라카쉬가 자기 전생 집에 방문해 갔더니 거기 가서는 또 다른 친척들 뭐 고모나 이웃들도 알아보고 집구석을 다 정확히 알아보고 이런 예 이런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브라인 와이스 와이스 얘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래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과학자들도 환생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브라인 와이스는 왜 그 중요한 거니 이분은 지금 살아있고 그다음에 콜럼비아 대학 예일대 완전히 미국에서 주류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죠 환생 같은 건 전부 미신으로 지급하고 자기가 전혀 안 맞는 걸로 생각했는데 환자 캐서린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나왔던 책이 지금 번역된 건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근데 영어 제목이 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Many lives Many masters 다생이고 많은 스승들 제가 얘기해서 영계는 환생 안 해도 되는 영체 수순들이 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기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고요 원래 그 제목은 Only love is real 오직 사랑만이 진짜다 이런 건데 이 책은 영국의 다이아나 공주 이 사람이 읽고서 이 와이산한테 직접 연락하였다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었는데 근데 다이아나가 차석으로 죽는 바람에 못 읽었다 못 만났다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기서도 보면 이 캐선이라는 환자가 불안 공포증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 알약도 못 삼키고 또 질식에 대한 공포 비행기도 못 타 어둠에 대한 공포 그래서 정통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안 돼 최면 시도를 해서 어떻게 가는가 하니 이런 공포증이 생기게 된 그를 가라 그랬는데 두 번째가 세 번째 저기에서 최면요에서 갑자기 기원전 1863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 여자가 됐어요 이집트 소녀가 됐어요 아니 엄마야 엄마 다 소상의 묘사를 하고 근데 그때 자기 딸하고 익사를 했대요 물에 죽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그게 있죠 또 다른 데로 갔더니 1756년이면 스페인에서 윤라엑 여성으로 있었고 그랬더니 와이슨은 예전에 기원전 16세기 때 그리스 스승이었고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왜 그 캐선이 보고 한 생활을 몇 번 했냐 그랬더니 86번 했다고 그러게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닌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메스터가 설명해 준다 그러면서 이제 캐서린을 통해서 메스터와이즈하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캐서린의 주인공이 아니고 캐서린은 하나의 연기를 채고 캐서린을 통해서 와이즈가 메스터 대화하고 이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책이 나왔고 여러 사람들한테 환생 이런 까르마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게 그런 지혜가 나옵니다 이 사람 얘기도 간단해요 우리는 모두 배우고 이 세상이 왜 왔느냐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신에 다가가기 위해서 세상이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배울 때까지 계속 내려온다 환생한다 그리고 지상에서 업을 쌓으면 다 다시 와서 여기서만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참 이거 할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환생하는 건 뭔가 아니 지금 단생 이번 생만 알아도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타조의 비유를 했죠 타조의 대가리에 박고서는 그냥 이것만이 진실이다 그런 사람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독수지처럼 먼데 올라가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살겠느냐 어떻게 어떤 걸 택하시냐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달린 건데 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다 말이죠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음 시간부터 환생을 우리가 우리가 왜 환생하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환생을 왜 하고 그다음에 거길 관통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을 관통하고 있는 까르마 법칙에 대해서 서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え Assista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